이거 언제 누가 샀어? 거의 팍데로이 없다 야 야 이제 이거 켜봐라 어? 이거 켜야지 아 그래? 했었잖아 켰어? 했지? 이렇게 하면 했지? 어 야 살 보여 아 그냥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요즘 유리가 좋아 샘싱 바이 메커스 쿠킹 에브데이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마이크 있어요 이게 테스트 영상인데 영상 잘 나올지 모르겠네 여기가 여기 지위에요 여기 보면은 항상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입구는 항상 막혀 있어요 한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 앞에는 항상 손소독제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어요 따란 오랜간만에 밖에 나온다 아 많아 바다 아 이제 다낭이도 확진자가 6명 정도 아 진짜 날씨도 처음 확인 이거 덥다 오? 너 그래 여기가? 저거? 폐업했나보네 응 제 마음을 바꿨어 아 덥다 빨리 가 선글라스도 가고 선글라스 없다 오빠도 맨날 모자 쓰고 다니는데 오늘 모자 안 써 오빠 왜 모자 안 써? 그러니까 응 나도 모르겠다 오랜만에 와 오랜만에 쇼핑 나가고 있어요 사실 집 밖을 안 나가는게 제일 좋긴 한데 음식들이 좀 떨어졌어요 이것저것 좀 사러 가보려고 오빠 뭐 오늘 뭐 먹고싶어 올리 갖다 만들어 줄까? 너 왜그러니? 김치찜? 아 근데 저번에 김치 맛있는데? 여기가 이제 평일사낭 분위기에요 오늘 월요일이고 아이고 덮고 덮고 햄고 햄 듣고 덮고 덮고 맞아? 덮고 덮고 글쎄 나도 모르겠다 열긴 열었는데 스테이크아웃 또 뺀고 캔나더 이더 인사이드 네 인사이드 삼천만동 삼천만동 아예 삼천만동 아 삼천만동 확실해? 네 ㅎㅎ 이제 앞을 좀 보여드릴까요? 아, 더워. 그래도 여긴 그늘이네. 오, 저 망고 진짜 맛있겠다. 망고, 망고. 망고랑 아보카도. 아보카도도 엄청 커. 저거 진짜 맛있겠다. 아, 저것도 인포메이션이야? 여기서 지금 못 먹어. 아, 맞아. 원래 여기 못 꿨잖아. 아, 맞아. 여기가 원래 캐나트 워크. 여기가 막 체어있고. 여기에서 빵빵 걸어가자. 여러분 빵빵 걸어가자. 너 빵빵은 어떻게 알았냐? 가이드할때 그 안거야? 마사지 샀잖아. 언니, 오빠 마사지. 아니, 어처워둔에서 빵빵 서비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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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긴다. 아, 진짜 에어컨 빵빵. 아니, 어처워둔. 진짜 캣폴. 어처워둔에서 빵빵 서비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가 마트에 입장하기 전에 손소극제.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여기 롯데리아도 닫았네. 롯데리아. 롯데리아도 클로즈하고. 절대 지 evenings fellas ちょうぺ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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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ile 하하하 하하하 2 cents 사람들이 때려와라, 때려. 왜? 룩라이크 때려. 왜 나 때려? 너무 아파. 여기 이거 없네. 원래 여기 먹는 곳이잖아. 한 번만 더 먹어야 하는데. 한 번만 더 먹어야 하는데, 한 번만 더 먹어야 하는데, 한 번만 더 먹어야 하는데, 3번 했어! 저번에 4,000원까지 했었어. 맞아. 1,000원? 원래 4,000원 한 번만 더 먹었잖아. 5,000원? 아, 파프리카? 파프리카? 좋지 양배추가 키로당 6,800동 이게 한 1kg 되나? 리아 이거 하나 살까? 집에 이거 하나 있긴 해 이거가 더 세이브 더 오이다 오이 사자 스몰우이가 더 싸네 응 맞아 스몰우이사까? 스몰우이사자 그냥 쉽게 먹고 하나만? 한 개 더 살까? 하나 더 살까? 고구마 안 먹지 맛있는데? 응 근데 여기는 토마토도 진짜 싸 그리고 한 개가 1,00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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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하나가 600원 어? 튤립이네? 어? 튤립이 너무 크다 얼마야? 5,000동 5,000동? 네 어? 이것도 이쁘다 이거 안 이뻐 53,000동 이거 이쁘다 안 이뻐 난 이거 왜 이렇게 이쁘지? 뭔가 패턴이네 여기 장미도 있네 핑크 장미도 있네 장미 얼만데? 12,000동? 뭐 있네 이건 장미 아니잖아 두부 두부? 두부 여기 있잖아 응 저거 오빠가 좋아해 그건 나중에 집 옆에 사자 어? 2,00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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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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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동 2,000동 자기야 어디있어? 아 알로맨 아따 내 월급이 다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채소 값으로 싹 다 들어가 버렸구만 오빠 과자 좀 골라도 돼요? 과자? 응 저는 스낵을 따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스낵이 4,000원 이거 하나 200원 근데 이제 도리투스 이런거는 비싸지 1,000원 그래서 살 때는 베트남 과자를 사야해 이거 맛있다 이게 4,500원 이것도 맛있지 이것도 맛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마트인데 이런 검은콩, 아몬드, 후유 이런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좀 건강한 음식이라고 알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임신부도 많이 먹더라구요 어? 우리도 카트 저기있어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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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왜 그렇게 많이 사와 하루에 하나씩 진짜 하나씩? 두개씩 아니 사! 하루에 한 번만 사줘 많이 먹어봐서 안 좋아하지 맞아 나는 몰라 맞아요 맛있다 음 그거 맛있겠네 한만동 맛있다 밥 먹자 안 돼 그냥 가서 먹자 그냥 사와 먹어 이거 만들어 왔네 내가 더 익어 연어 같은 경우에 좀 비싸 14만원 7천원 오징어도 이렇게 있어요 오징어는 쌍고인가 5천원이네 낚시 같은 것도 있네 오 개구리도 있어요 집에 닭고기가 많아가지고 이거 사면 되겠네 이거 샀어? 샀어 두개 샀어 두개? 그 다음에 김치찜 만들어봤어요 이거 맛있는데 아무 상관없어 아니야? 이게 소고기 잦은건데 5만원 2천5백원 몇g이야? 아 260g 여긴 그래도 고기를 냉장으로 보관해서 생각보다 신선해 이런 것도 있네 사돌박이 같은 것도 샤부샤부용인가? 이거 뭐야? 이거 언제 누가 샀어? 우리 팍테루이 없다 이거 비싸잖아 얼마야? 6만동 6만동이야? 3천원? 그래? 그러면 하나 더 사야지 이거 3만5천원? 이거 1,500원 밖에 안하는거야? 응 하나 더 사? 어 하나 더 사 안녕 우리 엄마가 사줄게 야 공주 뭐 사게 해? 엄마가 이거 사와 아 진짜? 물고기 머린데? 응 슥? 응 슥슥 슥슥 진짜 웃긴다 이거 가서 머리만 파는거야 참치인가? 나우까 호이 두개나 샀어? 엄마가 두개나 샀어 엄마가 두개나 샀어 엄마가 두개나 샀어 엄마가 두개나 샀어 엄마가 여전 응 맞아 두둥만두 오 이거 만두 사고싶은데 신나게 이것도 빼네 와 맛있겠다 보여 하지만 나무 먹어 왜? 탈빼 좀 탈빼 이거 하나 사와 치즈도 사 왜? 스파이치 남자 좋아해 두개나 샀어 야 안돼 스파이치 빼 응 안돼 누가 돈 줄거야 스파이치 사자 마스크 써? 리리아 스파이치 써 스파이치 스파이치 세간만 스파이치 여기 나왔으니까 마스크 쓰고 스파이치 스파이치 사랑해 우리 공주 여기 원래 투어리스트도 좋은 이였는데 없네 이제 이거 사서 문제있어 그러면 또 사 야 뭐가 또 사? 이거 어차피 7만원 밖에 안하잖아 7만원 밖에 안하잖아 이거 사 그래 가자 2만 5천원인데? 2만? 일로 와봐 오 이거 2만원이야 22만원? 응 2만원 이거가 2만원 여기 있다 아 확실해 아 이거 나있어 아 이거 나있어 아 이거 나있어 토털이 얼마야? 오... 735,000원 야 이거 한국 사면 진짜 5만원 넘는다 5만원? 어... 아 진짜 7만원 사주면 잘 먹기 소스로 오늘 내 심장 수첩이 없애 보통 손스는 사주면 잘 먹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시저 없어? 네 잠시만요 내가 도와줄까? 잠시만요 빨리 이거 먹어 이거 한개 과자 6개 살 수 있어 빨리 가자 냠냠 너는 시저건 맞아? 맞아 너 어떻게? 너 더 이쁘다 영상이 아니고 진짜? 하지만 진짜 사람을 많이 느낀 때 언니가 더 이쁘다 다시 해봐라 아니 얼마야? 이 만도? 이 만도? 피포트가 만도네 우리 집 수박이 이제 없다 어제 수박 안 먹었다 그럼 오늘 아침 똥도 좀 안팔간다 옐로우 수박 먹어 그러면 노란색 똥 나와 원래가 노란색 나와네 아 더러워 진짜 똥얘기 진짜 야, 왜 이러는 거라고 말해 rook야 Hillary guy 전부도 회사vals 아니야 내가 엄청 위로 yüz이 가볍게 esper 사람 geht 앗, 방금 자 난 잘 지내세요 우유 이라는 새 기회는 어디야, 너무 무서워요 아 저 오빠 들어왔어? 오빠가 카메라 잘 찍었지 네가 인사에다 영상 진짜 별로 아웃사이베 이쁘다 사람 되게 늦겼다 맥나이도 트러블 아 I wanna be the number rock 나도 나도 집에 도착 도착했습니다 오늘 같이 쇼핑 가서 너무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세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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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